배우 김수현이 최근 팬미팅에서 찍은 근황 사진을 공개하며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8일 김수현은 자신의 SNS 채널에 타이페이라는 짧은 멘트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 속 김수현은 대만 팬미팅 현장에서 팬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으며 밝은 미소로 볼 하트 포즈를 취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100번 다시 태어나도 100번 다시 만나고 싶은 수현님, 대만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팬미팅 매일 하고 싶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 4월 종영한 TVN 인기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백현우 역을 맡아 큰 사랑을 받았다. 드라마 속에서 그는 뛰어난 연기력과 감정 표현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인기를 증명하듯 김수현은 지난 1일 자신의 계정에 4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그 중 3장을 갑작스레 삭제해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해당 사진들은 그가 올블랙 수트를 입고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는 모습,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손을 든 모습이었다. 이러한 김수현의 포즈는 앞서 김지원이 올렸던 대만 디올 행사 사진과 유사해 더욱 화제를 모았다. 눈물의 여왕에서 부부 연기를 하며 백홍 커플이라는 애칭을 얻었던 두 사람은 드라마 속의 케미로 인해 실제 커플이 아니냐는 열애설까지 낳게 되었다. 팬들은 두 사람의 열애설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궁금증을 표출했다. 김수현과 김지원의 실제 관계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팬미팅에서 김수현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주었다. 팬들의 환호와 함께 진행된 팬미팅에서 그는 솔직하고 따뜻한 말투로 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만 팬미팅에서의 김수현의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앞으로도 김수현의 활동과 그의 근황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을 것이다.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계속 이어가며 더욱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김수현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